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송봉섭, 얼마 전에 물러나셨죠? 박찬진 사무총장 그리고 이제 송봉섭 사무차장 두 분 모두 다 자녀 특혜 입사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불러났고 사무차장은 우리 직급으로 보게 되면 차관급 대우를 받는 그런 분입니다. 좀 딱하게 됐네요. 보시게 되면 선관위 채용비리 송봉섭 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구속영장.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공직자가 이렇게 구속영장이 되면 연금은 문제가 없는지. 어쨌든 이 기사가 났네요. 오래 끌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게 사무차장 이야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2023년도 9월 12일 기사인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천 명 가운데 400명이 채용비리와 연료되어 있고 국가건익위원회는 비리 의혹의 353건을 적발해서 경력직 15%인 58명이 부정채용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된 것이 2023년도 9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보직자들 김세한 이 속구리 파문으로 물러나신 분이죠. 아들. 그다음에 박찬진 이분은 채용비리하고 관련해서 물러난 분이죠. 사무총장 송봉석 딸 아들 딸 뭐 이게 부분이니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kbs 9시 뉴스를 통해서 압박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직 간부들을 구속수강을 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현직에 있는 선관위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줄에 해당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협조해 줄기라고 저는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어떻든 구속까지 이렇게 지금 앞두게 됐는데 아빠 찬스 의혹 송봉석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kbs 상당히 상시하게 보도를 했네요. 이제 이렇게 자신의 딸을 지역선관위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송봉석 전 선관위 사무차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제의 채용 합격자는 송봉석 전 차장 딸 외에도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이 합격자는 인사 담당자의 고등학교 동창회 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공직을 이렇게 채용한다는 것 자체는 그야말로 음서제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가 상당히 그동안 건절이 됐거든요. 지금은 대학 입시도 그렇고 다 이런 것이 많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권력도 만들어주는데 우리 집에 아들 딸 그냥 몇 명 좀 채용하는 게 그게 문제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 권력을 만들어주잖아 너희들이 폼 잡을 수 있게끔. 그런데 뭐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송봉석 전 차장은 인사 담당자였던 한 씨에게 전화의 채용을 청탁하고 한 씨는 손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이후에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뭐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 아들 딸을 엄서 제도로 선관위에 채용한 거죠. 본인들이 있어 보니까 편하거든요. 봉급 따박따박 나오고 업무도 편하고 실제 송 전 차장의 딸은 면접위원 전원으로부터 만점을 받고 합격했고 해당 채용에서 합격한 또 다른 합격자는 인사 담당자 한 씨 고교동창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경력채용 대상 지역을 고교동창의 딸이 사는 동네로 지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건의기위는 선관위 7년치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해 송 전 차장 등 관련자 2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송 전 차장 등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렸고 그제 송 전 차장을 조사해서 소환해서 조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재다 투표 조작 사전투표 조작은 일반 국민들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역사가 길고 질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조작은 2016년 관내 관외 제외국민투표 등을 모두 다 조작을 했고 2012년도에는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부재다 투표 국내 부재다 투표 국내 부재다 투표는 좀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국내 부재다 투표는 전국적인 차원의 조작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선관위의 고위직들은 본인들이 선거결과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소상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직제표를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선거실장 선거제1국장 선거2국장 그걸 다 거쳐서 그다음에 사무차장이 되고 차관급 그다음에 사무총장 그런 장관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송봉섭 씨라든지 김세한 전 사무국장 박찬진 사무국장 조혜주 사무국장 그리고 그 이전 사람들도 본인들이 권력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흔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세부적인 절차 아닌 걸 모를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권력을 만들고 있다는 걸 본인들이 다 알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실 때 실시됐던 2016년 총선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손을 댄 겁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2012년 해외 국외 부재자 투표가 다 손을 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사이가 아니고 12년 국외 부재자 투표나 이런 걸 하고 그러면 1987년이나 1990년대의 선거들도 다 부재자 투표를 의심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선거를 다 만들어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송봉섭 전 선관 사무차장 같은 경우도 이분 같은 경우도 조직 내에서 이제 딱 이렇게 로얄 코스를 걸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김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다 알 겁니다. 어떤 식으로 선거를 다 만들어 왔는지를. 그러니까 송봉섭 씨가 가장 좋은 경우는 그냥 이왕 내가 이렇게 감방에 가는 거 너희들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불어버렸까 이렇게 하겠지만 이분 외모를 보니까 그렇게 불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다 아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알고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방송에 나가면 왜 그렇게 한국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시지만 다른 분야를 제쳐놓고 선거 공정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201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열 번 공직선거에 모두 다 사전 득표 득표 조작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한국 사회가 지금 다 덮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이 아니고 열 번 선거를 다 뭉개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공정성을 외쳤던 사람들은 다 공천에 경선에 다 탈락시킨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나는 정상적인 사회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입바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회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무효소송은 단심제지 않습니까. 선거 재판을 6개월에 마쳐야 되는데 3년 이상을 끌어서 1심을 열고 그것도 여러분 뭡니까. 어떤 사람은 비례대표 소송을 못하겠다고 도망가버리고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뭐죠. 훈장조가 내보내는 그 대통령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통령한테 존경심이 생기겠습니까. 정당투표 비례대표 투표는 여러분 다 못하겠다고 그냥 도망간 사람 민유숙이란 사람 아닙니까.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이러면서 하면 대통령 최고십니다. 우리 대통령 유능하시네요. 위대한 대통령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조재현이 형께 이러면서 훈장하면서 수고 많아서 무슨 수고를 한 겁니까. 부정성과 은폐한다고 수고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집안의 여러분들 집안도 기강이 있고 규율이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라가 이런 뭐 개판도 아니고 뭡니까. 무슨 뭐 똥판도 아니고 정의라는 것을 눈콥도 찾을 수 없고 뭐 선거 공정성을 외친 사람들이 거구라고 제 이야기가 내가 무슨 과격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슨 덕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여러분들 망가지는 걸 보니까 얼마나 우섭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수고했습니다. 민류숙 대법관님 훈장 받으십시오. 이거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뭐죠. 선거 사기 문제를 다뤘으니까 다 목을 쳐. 이렇게 해서 뭐죠. 김소연 변호사하고 이러분들 민경욱 전 의원은 다 경선도 못하게끔 나라 마쳐버렸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더 준비하면서 페이스북을 보니까 오랫동안 이 선거 문제의 운동을 하고신 석종대님께서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아주 멋진 방법을 제안하셨네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일렬번호하고 절치선 안에 일렬번호를 다 여러분들 표시해가지고 자르면은 다 문제 검시 해결된다는 겁니다. 멋진 방법 아닙니까. 지금은 투표지에는 번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번호하면 딱 나중에 맞춰보면 되지 않습니까. 투표지에 일렬번호 인체는 2002년 12월 19일 16대 대선 전자개표 조작 이후 저희들이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투표장에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